자 여기부터 보실까요? 한번 인근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가 제가 통계청에서 2016년 기준으로 되어 있네. 보면 중위소득이 있고 월평균 소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4인 가구 기준은 아닐 거고요. 여기 중위소득이 20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9만원 되어 있고요. 월평균 소득은 281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 월평균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중위소득이 평균 소득이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앞에서 나온 건 성연령별 이게 연령별이고 성별 보수의 차이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성별 임금 격차 문제 그런데도 활용될 수 있겠네요. 암튼 그래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문 자료 이런데 통계청 자료에서도 중위소득도 있고 평균소득도 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다면 여러분 14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가구, 한 나라 전체 소득을 자 여러분 전체 소득을 가구수로 나눈 게 이게 바로 뭘까요? 둘 중에서 우리 이거 다 알지. 그치? 전 과목을 다 더해가지고 과목수로 나누면 평균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소득이란 한 나라 전체 소득을 가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 A국하고 A국하고 B국이 있어요. 그러면 가구가 모두 9가구씩 있습니다. 한 나라 전체 소득 여기 5천만 원이고 여기 5천만 원 똑같네. 그러면 전체 가구 소득을 가구수로 나눠볼까요? 9가구, 9가구 이렇게 나눠보면 그러면 여러분 평균소득은 얼마가 나오냐면 평균소득은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보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555.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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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지금 두 나라 A국과 B국을 보니까 전체 합계가 같으니까 소득이 같으니까 9가구를 나눠서 평균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소득 상위 가구부터 하위 가구까지 한 줄로 쭉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구 1부터 쭉 줄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A국은 2200만 원, 1450만 원, 480만 원 쭉 줄을 세웠고요. B국 800, 750, 700 이렇게 해서 쭉 줄을 세웠습니다. 줄을 세워서 그 줄의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이게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이게 중위소득. 그러면 여러분 중위소득은 어디야? 지금 쭉 소득이 높은 가구부터 줄을 세웠습니다. 가장 가운데가? 그렇지. 다섯 번째 가구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A국의 중위소득은 얼마? 200만 원이고 B국의 중위소득은 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 A국과 B국의 평균소득은 같아요. 그치? 하지만 뭐는 달라? 중위소득은 다른 거지. 그래서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이 다른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경우 두 나라의 중위소득은 모두 몇 번째? 그렇죠. 다섯 번째 가구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 A국과 B국이 동일하지만 이라고 했어요. 뭐가 동일했어요? 그렇지. 평균소득은 동일합니다. 평균소득은 동일하지만 A국이 200만 원이고 뭐? 중위소득은? 그렇지. 중위소득은 A국은 200만 원이고 B국은 550만 원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중위소득의 60% 하는 나라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A국과 B국이 우리나라처럼 중위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A국은 중위소득 200이지? 250% 얼마야? 절반? 100. 100에 미치지 못하면 상대적 빈곤인 거야. 10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여기 두 가구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얘네 뭐야? 얘네 상대적 빈곤 가구. 그런데 B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국은 A국과 마찬가지로 전체 총소득은 같아. 그런데 B국의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550입니다. 그러면 550의 절반은 얼마가 돼요? 550의 절반? 550의 절반은 얼마지? 275지. 그치? 그치? 275. 275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자 봐봐요. A국과 B국이 모두 전체 총 합계가 같고 소득의 합계가 같고 그래서 평균 소득이 같습니다. 하지만 A국은 이와 같이 상대적 빈곤에 빠진 이 가구들이 있고 B국은 상대적 빈곤에 빠진 가구가 없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 소득 분포 때문입니다. 소득 분포. 소득 분포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 A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 5천만 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소득이 많은 가구가 2,200만 원이나 가져갔어. 얘 진짜 대왕 부자로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 쭉 가보세요. 없는 사람은 20밖에 없어. 즉 뭐냐면 소득 분포가 굉장히 빈부 격차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800에서 300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건 한 사회의 소득 분포가 얼마나 불균형하냐. 분포가 불균형? 네. 소득 분포와 매우 밀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 분포가 이와 같이 나타나면 상대적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되는데 소득 분포가 이와 같이 비국가 같이 나타나면 상대적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 빈곤 문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건 한 사회의 소득 분포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 분포와 굉장히 밀접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위소득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절대적 빈곤의 기준선이 되는 최저 생계비는 국가에서 정해서 이게 최저 생계비야 라고 정한단 말이야. 한 사회의 소득 분포가 아니라 이만큼은 있어야 돼 라고 정하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상대적 빈곤은 어때요? 전체 가구를 쭉 줄 세우는 거야. 따라서 어떤 소득 분포를 보이냐에 따라서 상대적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상대적 빈곤이 이와 같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소득 분포와 매우 밀접하다. 자 여기 있어요.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 생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그게 뭐라고 했죠? 절대적 빈곤입니다. 절대적 빈곤이라고 되어 있고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활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최저 생계비는 국가에서 계속 정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심각해요? 앞서서 우리 보셨다시피 저개발국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저개발국에서 심각하고요. 그러면 발전한 나라, 경제 성장한 나라에서는 안 나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않지. 경제 성장한 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뉴스도 봤어요. 무슨 방송 작가였는데 몇 달 동안 일 의뢰가 없어서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끊겼었는데 전화해 보니까 영양실조 상태로 그렇게 발견된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나타나는데 저개발국에서 더욱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이 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이 헷갈릴까봐 그냥 사례로서 하나를 든 겁니다. 중산층이 누리는 생활수준이라고 하는 걸 들었고요. 이게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이고요.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전반적인 소득분포와 매우 밀접해요. 그래서 앞서 A국이 왜 심각했어? 소득 격차가 크니까. 소득 격차가 큰 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거 우리 위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암기하지 말고 여기 앞에 이 사례를 이해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A국에서 큰 문제가 됐지 소득 격차가 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모두 빈곤의 기준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 빈곤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욕구 충족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스스로 느끼는 상태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나는 부족해라고 느끼면 이거는 빈곤인 거예요. 주관적 빈곤입니다. 빈곤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아래에 있습니다. 빈곤의 해결 방안 하고 나와 있어요. 빈곤의 원인과 해결 방안 해결 방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빈곤의 원인 그쵸 뭐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죠. 개인이 능력 부족하고 나태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사업을 다 말아먹고 막 이래서 빠질 수도 있겠고 개인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보는 가버나움의 그 어린 아이 어린 아이 왜 저렇게 길거리에서 빈곤해? 그 아이가 나태하고 막 게으르고 그래서야? 아니지 그치?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 개인의 특성에 주목해서 빈곤의 원인을 찾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자 비난하기 참 이런 말 쓰면 뭔가 사회학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 그냥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아니야 빈곤의 원인은 사회 구조 쪽에 있어 라고 하면 얘를 시스템 비난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희생자 비난하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머레이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지 이 사람도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의존성 문화가 있다. 혼자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의존성 문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참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이 한 사회에서 빈곤층을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빈곤층은 15세 이하의 어린 아이거나 65세 이상의 노년층이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졌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 보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근로 빈곤층이에요. 왜 열심히 일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걸까? 진짜 일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전히 빈곤한 거죠. 그래서 이게 워킹푸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가구원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계층 이런 계층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나태해. 능력 부족해. 게을러서 그래. 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거지. 저는 어떤 직종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사할 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 막 100만 원이 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싼가. 100만 원이 넘으니까. 근데 이게 따져보니까 그 이사 그런 큰 업체들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 업체에서 떼가고 사다리차 그런 거 사다리차 큰 거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운전기사님이 떼가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사하시는 분이 4, 5분 되시는데 그분들 한 사람당 10만 원 조금 넘게 이제 일을 가져가시는 건데 아침 7시부터 막 한 저녁 5시까지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사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진짜 다른 나라랑 진짜 다른 거지. 다 포장을 해줘. 와서 그 다음에 고대로 뭐죠? 싱크대에 있었던 거는 싱크대 고 이사간 집에 고 싱크대 그 자리에 그대로 다 옮겨주고 이불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옮겨주죠. 그쵸? 처음에는 이사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분들 일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 비용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이사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 일하면 6, 70만 원 그러면 4주 되면 한 300만 원이 절대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노동의 가치를 진짜 낮게 매기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 그렇죠. 감사합니다.